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아더가 지금 학교 딱 바로 앉아 학교를 마치고 이제 집에 왔어요 집에 왔는데 지금 텔레비전에서 어 지금 우리 아더가 좋아하는 tv 프로그램을 할 시간이에요 어 그런데 우리 DW가 다른 거를 보고 있어요 그지 그래서 우리 아더가 안돼 안돼 지금 비오닉 버니 하는 시간이야 나 비오닉 버니 보고 싶단 말이야 그랬어요 어 DW야 DW야 내가 비오닉 버니 보게 해주면은 어 내가 크레용도 사주고 색칠 공부하는 책도 사줄게 색칠 공부하는 책도 사줄게 나 이거 리모컨 줘 리모컨 줘 안돼 안돼 오빠 안돼 싫어 싫어 나 다른 거 보고 있잖아 그랬어요 우리 아더는 비오닉 버니 쇼를 너무너무 보고 싶어 가지고 어 지금 DW야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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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비오닉 버니 쇼 보게 해주면 어 내가 친구들하고 저기 비오닉 클럽에 데려가 줄게 그랬어 비오닉 버니 팬클럽 미팅에 데려가 줄게 그랬어요 오빠 정말 약속해 약속 약속해 자 그래서 우리 DW는 너무너무 신났어요 와 이제 오빠랑 같이 비오닉 버니 쇼 클럽에 갈 수 있게 되었어요 그런데 우리 아더는 어 on second thought 이제 DW를 안 데려가고 싶었어요 어 엄마 아빠 나 DW를 동물원에 데리고 가주세요 어 나 비오닉 버니 클럽에 데려가기가 싫거든요 그러니까 엄마 DW를 동물원에 데려가 줄래요 안돼 안돼 아더 어 안돼 엄마랑 아빠는 바빠서 안돼 그랬어요 할머니한테도 전화했어 할머니 할머니 DW를 공원에 좀 데려가 주세요 그랬어 어 그런데 DW는 너랑 같이 비오닉 버니 쇼에 가기로 했잖아 자 우리 아더가 DW가 좋아하는 TV 프로그램을 틀어두고요 살금 살금 몰래 몰래 빠져나가서 혼자 가려고 그랬대요 DW랑 같이 가기 싫었대요 어 그런데 어 우리 친구들을 만나기로 한 데 플레이스 그 장소에 DW가 먼저 와 있었대요 오빠 서프라이즈 그런데 이제 아더의 친구들이 왔어요 어 아더의 친구 여기 버스터도 오고 프란신도 왔어요 어 그런데 여기 DW 너는 뭐하니 너는 왜 왔어 너는 왜 왔어 우리 친구들이 기분이 좋아요 안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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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안좋아 왜냐하면 DW는 너무너무 어려서 같이 놀기 싫어 그랬어 어 그래서 기분이 안좋아요 DW 너는 왜 온거야 그랬더니 우리 DW가 어 나도 나도 비오닉 버니 쇼를 아주아주 좋아하거든 그리고 내가 얼만큼 DW 아 저 얼마나 얼마나 비오닉 버니 쇼를 좋아하는지 이거 봐봐 나 이것도 가져왔어 초콜릿 브라우니도 가져왔어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이 우와 초콜릿 브라우니 너무너무 맛있겠다 그랬어 자 그리고 이것 봐 내가 쿠키도 만들어 왔지 쿠키 비오닉 버니 쿠키도 만들어 왔어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이 이제 너무너무 기분이 좋았어요 어 오빠 오빠 그리고 언니 언니 오빠 오빠 내가 여기 봐봐 맛있는 여기 주스도 가져왔어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와 DW 너 정말 정말 잘 왔어 그랬어 어 이제 모두 함께 맛있게 브라우니도 먹고 쿠키도 먹고 여기 어 여기 음료수 비 브리지 음료수도 마셔요 자 그래서 그날 밤에 어 그날 밤에 어 우리 DW가 아빠하고 엄마한테 오늘 일어났던 일에 대해서 모두 모두 다 말해줬어요 그리고 우리 아더가 어 이제 자야 하는데 오빠 오빠 내가 초코 브라우니 하나 더 줄게 나 다음에도 데려가 줘 그랬어 그러니까 아더가 그래 그래 어 초코 브라우니 먹고 한번 한번 두번은 내가 데려가 줄게 그랬어 한번 두번은 데려가 줄게 그래서 우리 똑똑한 DW는 이제 언니 오빠들이 우리 DW가 오는 것을 싫어했어요 그런데 맛있는 음식을 준비해 가지고 언니 오빠 우리 같이 먹자 이거 내가 오니까 이거 맛있는 음식도 있고 좋지 그랬어 그러니까 언니 오빠들이 와 DW 정말 정말 잘 왔어 우리 같이 맛있게 먹자 그랬어 어 자 그리고 이거 봐봐 어 이제 다람쥐 이야기 다람쥐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어 이거는 다람쥐 이야기에요 이거 보세요 어 여기 다람쥐가 도토리를 도토리 도토리야 콜 도토리를 먹고 싶었는데 어 여기 도토리가 없어요 이제 여기 봐봐 도토리가 없어 없어 내 도토리가 어디 갔지 아 이제 내가 도토리를 따러 두픽 따러 가야겠다 그러고 이제 어 이제 여기 여기 다람쥐가 도토리를 따러 가는데 찍찍찍찍찍찍찍 생쥐들을 만났어요 생쥐 엄마가 말했어요 어 다람쥐야 너 어디 가니 어 나는 도토리 따러 가요 그러면 도토리 따러 갈 때 어 맛있는 내 베리도 갖다 줄래 그랬어요 알았어요 자 이제 또 어 이제 다람쥐가 또 길을 가다가 두더지 어머 두더지를 만났어요 자 두더지가 이제 말했어요 두더지가 다람쥐야 다람쥐야 너 어디 가니 아 저는요 어 도토리도 가지고 가고요 가지러 가고요 그 다음에 베리도 따러 가요 어 그러면 나한테 두미 나한테 크런치 립 바삭바삭한 나뭇잎을 갖다 주겠니 그랬어요 바삭바삭한 나뭇잎을요 아 알았어요 자 우리 그래서 우리 다람쥐가 뭘 뭘 가지러 가야 돼 도토리도 가져오고 베리도 가져오고 나뭇잎도 가져와야 돼요 그런데 또 누구를 만났어요 이거는 오소리야 오소리 오소리를 만났어요 오소리가 다람쥐한테 다람쥐야 너 너 어디 가니 어 저는 도토리를 따러 가고요 그래서 베리도 가지고 가고요 베리도 가지러 가야 되고요 나뭇잎도 가지러 가야 돼요 어 그러면 나한테 버섯을 좀 주겠니 그래서 버섯 버섯 it's a mushroom 버섯을 좀 갖다 줘 그랬어요 자 그래서 우리 다람쥐가 여기 오크트리 도토리나무에 도착했어요 우와 여기 도토리가 정말 많다 그지 자 그래서 우리 다람쥐가 도토리를 주워요 피킹업 피킹업 어 그리고 여기 어 버섯을 찾았네요 버섯 버섯 누구한테 줘야 되지 오소리 오소리한테 줘야 되고 그 다음에 또 버섯을 영차 영차 가지고 가요 그리고 또 아 여기 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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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찾았어요 이거 베리는 누구한테 줘야 되지 찍찍찍찍찍찍 생쥐한테 줘야 되잖아 생쥐한테 줘야 돼요 그리고 여기 나뭇잎 나뭇잎은 누구한테 줘야 되지 두더지 두더지 맞아요 그래서 우리 다람쥐가 도토리도 가지고 가고 여기 베리도 가지고 가고 버섯도 가지고 가고 나뭇잎도 가지고 가다가 여기 달팽이가 있네 달팽이 앞을 보지 못했어요 이 다람쥐가 앞을 보지 못하고 달팽이에 걸려서 아이쿠아이쿠아이쿠아이쿠 넘어져 버렸어요 아이고 달팽이한테 걸려서 넘어졌어요 자 그래서 우리 친구들은 다람쥐 있었어 이제 다람쥐가 친구들한테 다시 음식을 가지고 왔지 여기 여기 찍찍찍찍찍 버섯은 어디있어? 어 버섯은 어디있는지 한번 볼까요? 찍찍찍찍찍생쥐한테는 이거 베리를 줬어요 여기 베리, 여기는 버섯, 여기 나뭇잎은 두더지한테 줬어, 그지? 나뭇잎을 두더지한테 주고, 찍찍찍찍 생쥐한테는 여기 베리를 줬어요, 베리를 줬어요. 그리고 오소리한테 버섯도 가지고 왔는데요. 버섯은 여기 안 보여요. I can see 버섯 here. 여기 있다. 이거 오소리 거야, 그지? 어? 그런데 달팽이가, 아 달팽이 아니다. 여기 다람쥐가, 어? 내 도토리가 어딨지? 아이고, 내 도토리를 빠뜨렸어요. I didn't bring my 도토리. Oh my god. 내 도토리를 안 가지고 갔어, 안 가져왔어요. 아이고, 그래서 이제 다람쥐가 다시, again, 도토리 나무에 가는 거야. 자, 그런데 이번에는, this time. 이번에는, 어? 다람쥐야, 너 어디 가니? 어? 나는 도토리 가지러 가는데요. 그런데 여기 찍찍이가, 어? 그러면 나한테 씨앗. 나 씨앗을 좀 갖다 줘. 그랬는데 우리 다람쥐가 뭐라고 했지? 싫어요, 싫어요. This time, no, no, no. 이제 안 돼요. 이제 빨리 도망가버렸어요. Ran away. 빨리 도망가버렸어요. 자, 그리고요. 아, 이거 뭐지? 있어봐. 어, 이거 봐. 자, 그 다음 책은 이 책이에요. 우와, 여기는 지금 깜깜한 밤이에요. 그치? 깜깜한 밤에, 어? 우리 친구, 우리 진리안이, 진리안이 누가 우는 소리가 들려. 누가 울지? 누가 울지? 어이구, 우리 동생이 계속 울고 있어요. 나는, 나는 괴물, 몬스터. 괴물이 너무너무 무서워. 그러니까 우리 진리안이, 어, 괜찮아, 괜찮아. 어, 우리 뽀뽀도 해주고, 우리 동생. 괜찮아. 레베카야, 레베카야. 이제 자러 가자. 잠자자. 어, 우리, 어, 내일, 내일, 아주 나쁜 괴물, 나쁜 괴물을 잡으러 갈 거야. 알았지? 나쁜 괴물, 우리가 잡을 거야. 걱정하지 마, 그랬어. 자, 그 다음 날, 넥스테이, 우리 친구들이 놀러 왔어요. 친구들이 놀러 와가지고, 자, 우리 같이, 어, 몬스터 머신을 만들 거예요. 괴물을 잡는 기계, 머신. 괴물을 잡는 기계를 만들 거예요. 친구들이 우리, 어, 우리 동생하고 나를 도와주기로 했어요. They're gonna help us. 자, 그래서 우리 박스를 가지고, 어, 여기 그림도 그리고요. 지금 무엇을 만들고 있지요? 괴물. 괴물을 잡는 기계를 만들고 있어요. 괴물을 잡는 캐칭 머신. 괴물 잡는 기계를 만들고 있어요. 자, 그래서 칼라만주, 칼라만주 이렇게 말하면 괴물이 기계 안에서 점점점점점점점점 작아진대요. It's gonna go small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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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maller. 괴물이 이 안에서 점점 작아진대요. 작아지 어떻게 돼? 작아지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자. 지금 친구들이 지금 괴물 잡는 여기 머신 기계를 만들었어. 그치? 자, 그리고 이제 괴물을 잡으러 가자. 어, 여기 봐봐. 어, 여기 괴물 발자국이 있어요. 스텝. 어, 그치? 괴물 발자국이 있어서. 자, 우리 괴물 잡으러 가는 거야. 여기 언덕이 있네. 힐. 언덕을 올라가요. 올라가요. 칼라만주, 칼라만주. 괴물아, 너 어디 있니? 우리가 괴물을 잡을 거야. 자, 우리 친구들이 괴물을 찾으러 가요. They are looking for 괴물. 자, 어디에 있지? 어디에 있지? 어, 소리가 들려요. There's some sound. 소리가 들리고 있어요. 소리가 들리는데. 괴물 어디 있지? 자, 우리 괴물 잡는 기계를 Let's get ready. 준비를 시키자. 준비를 시켜요. 자, 우리 친구들이 지금 준비하고 있어요. Preparing to catch a monster. 거기 뭐가 있어? 어, 그 안에 뭐가 있는지 한번 볼까? 자, 이제 여기에다가, 어, 여기에다가 이제 안에 흙, dirt, 흙도 넣고, 여기 음식, food, 음식도 넣고요. 자, 그 다음에 지금 기다리고 있어. 여기 이제 괴물이 들어오면 우리가 이 괴물 잡는 기계로 괴물을 잡을 거예요. 알았어요? 자, 기다리자. 기다려요. 웨이팅, 웨이팅, 웨이팅. 와, 잡았다. I think, you know, we catched. 어, 괴물 잡은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우리 괴물 박스, 우리 점점 작아져라, 작아져라. You know, guess more, guess more. 칼라만 주, 칼라만 주. 작아져라, 작아져라. 자, 그런데 이제 괴물이 작아졌나 볼까요? 괴물이 작아졌을까요? Let's see, let's find out. 괴물이 작아졌을까요? 자, 우리 친구들이 이제 보니까 여기서 괴물이 정말 작아졌어요. 이거 봐봐. 괴물이 아주아주 작아진 것 같아요. 아, 커지요, 둘의. 어, 지금 봐봐. 어, 이걸 열어볼까? 어, 이걸 let's open it. 열어볼까? 그랬더니 야옹! 하고 누가 나왔어요? 고양이. 고양이가 나왔대요. 그래서 괴물은 고양이였어요. It was a cat. 어, 고양이였어요. 우리 친구들이. 괴물 어디 있어? 괴물은 없었어요. There was no 괴물. 어, 그냥 고양이가 괴물 잡는 기계 안에 들어갔어요. You know? This one gets bad inside. 왜 들어갔어? 왜 들어갔어? 어, 여기에 그냥 여기 들어갔어. 우리 친구들 모르겠어. 엄마도 모르겠어. 그냥 고양이가 들어가고 싶어서 들어갔나 봐. 그래서 이제 깜짝 놀랐어요, 친구들이. 자, 이거 보자. 자, 우리는 티파티를 할 거예요. 티파티. 옳지. 이것도 바로 앉아봐. 옳지. 책이 있고 자는 다음에 아침 먹고 목욕하는 거야. 아침 먹고. 어, 그럴까? 그러자. 아침 먹고 목욕하자. 아침 먹고. 어, 알았어요. 우리 같이 자고 이혼하자. 아침 먹고 목욕하자. 왔어. 어, 알았어요. 자, 이거 보세요. 자, 이제 친구가 이 친구가. 목욕. 목욕할 때는 그거 데리고 가야 돼. 알았어. 이제 집중해서 책 보는 시간, 책 읽는 시간이에요. 이거 보세요. 어, 우리 친구가. 우리 친구가. 어, 여기 친구가 편지를, 편지를 받아. 편지를 보냈어. 어, 누가. 우리. 내 가장 친한 친구가. 내 친한 친구 이름은 브리예요. 브리가 나한테 편지를 보냈어요. 브리가 사랑하다고 그랬는 건가? 사랑한다고 보냈나? 아니요. 사랑한다고 보내지 않았고요. 어, 우리 집에 와. 우리 집에 와. 내가. I have something to show you. 우리 집에 와. 우리 집에 와. 우리 같이 코코너도 먹고, 음식도 먹고, 따뜻하게 있잖아. 해가 그거 보냈나봐. 어, 그랬나 봐. 우리 집에 놀러 와봐. 그랬어. 자, 그래서 우리 친구가. 그래, 나도 갈게. 하고 여기 바구니 안에 편지를 넣어서 친구한테. 슝 보내요. 어, 우리 친구는 여기에 살고요. 나는 여기에 살고 있어요. 여기는 우리 집. 여기는 친구 집이에요. 자, 그래서 내가. 어, 내가 곧 갈게. I will be there soon. 곧 갈게. 그랬어. 자, 그래서 우리 친구. 내가 곧 갈게. I will be right there. 편지도 쓰고요. 어, 내가 가장 좋아하는 여기 인형도 있어. 인형을 가지고. 인형을 가지고. 친구 집에 가는 거야. 어, 우리 왔어. 나하고 인형하고 우리 왔지. 그랬어. 어, 친구가. 어서 와, 어서 와. welcome, welcome. 어, 이것 봐봐. 어, 이것 봐봐. 우리 이모가. my aunt. 우리 이모가 나한테 선물해 주셨어. she gave it to me as a gift. 여기에 찻잔이 있어요. 찻잔. 찻잔 세트예요. 찻잔 세트. 찻잔 세트를 이모가, 마이 이모가 주셨어요. 자, 그래서 우리 같이 우리 인형 놀이 하자. 그랬어. 인형 놀이 하자. 자, 이거는 내 찻잔이니까. this is my tea set, right? 이것은 내 찻잔이니까. I'm going to be a host. 내가 호스트 할게. 그랬어요. 자, 그래서 어, 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 여기 차 마시러 왔어요. 어, 내가 차 따라 줄게요. 자, 우리 친구들이 이제 재미있게 인형 놀이를 하는 거예요. 이거 보세요. 어, 내가 차 줄게요. 어, 차 마셔보세요. 하고 이렇게 재미있게 노는 거야. 우리 같이 챙 입고 자고 아침 먹... 그거는 나중에 얘기해요. 알았어요. 지금 책 먼저 읽는 시간이에요. 책 읽고 자고 아침 먹고 목욕하는 거야. 네, 알았어요. 자, 읽어보세요. 아침 먹고 목욕해야 돼. 네, 이제 조용히 하세요. 자, 읽어보세요. 자, 이제 우리 친구들이 이제 같이 재미있게 놀다가... 친구들이 재미있는 거야. 어, 재미있게 놀다가... 어,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What happened now? 어, 여기 이 친구가... 이 친구가 찻잔을... 어, 넘어뜨려 버렸어. 그치? 찻잔이... 어떻게 하다가 넘어졌어? 어, 이거... 어, 나도 이거 호스트 하고 싶어. 나도 내가 찻잔으로 차를 주고 싶어. 그러다가 싸우다가... 이걸 갖다가... 이게... 이게... 봐봐. 떨어져가지고... 여기 뚜껑. The lid. 왜 뚜껑이 왜 떨어졌어? 뚜껑이 떨어졌어. 뚜껑이 떨어져가지고... 뚜껑이 깨어져 버렸대요. It's now cracked. Into two pieces. 그래가지고... 야, 으악! 내 찻잔 세트. 너무너무 슬퍼. 하고 잉잉잉잉 울고 있어. 그치? 으악! 으악! 내 찻잔 세트를... 너가 망가뜨렸어. You ruined it. 너가 망가뜨렸어. 으악! 너무너무 슬퍼. 그랬어. 자, 그래서... 어... 나 이제 집에 갈 거야. 어... 나 이제 집에 갈 거야. 어... 너 집에 가. 너 집에 가. 그래서... 알았어. 나 집에 갈 거야. 자, 그래서... 우리 친구는 이제 집에 왔어요. 어? 어... 우리 친구가 편지를 보냈나요? 안 보냈나요? She is now checking. 확인하고 있어요. 편지 보냈어요? 안 보냈어요? 친구가 이제 화가 나서 편지도 안 보냈네. 그치? 그리고 엄마랑 아빠랑 지금 저녁을 먹고 있는데 아우, 나는 먹기 싫어요. 오늘 기분이 안 좋아요. 친구... 내가 친구 찻잔을 깨어서 친구가 화가 났어요. 그러니까 엄마가 어, 너 친구한테 미안하다고 했어? 안 했어? 미안하다고 안 했어요. 그랬어. 자, 그러면 친구와 집에 가서 미안하다고 해야지. 자, 그래서 친구 집에 와가지고 어, 친구야, 친구야. 너무너무 미안해. 내가 찻잔 깨뜨려가지고 정말 정말 미안해. 그러니까 이 친구도 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응 나도 나도 미안해. 나도 너한테 호스트 안 하게 해줘서 너무너무 미안해.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서로 울면서 미안해, 미안해 그랬어, 이제. 그치? 자, 이제 다시 또 재미있게 놀아요, 그치? 이제 서로 화해하고 용서하고요. 화해하고 용서하고 다시 재미있게 잘 지내요. 이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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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사줘. 이거, 다른 책도, 다른 책도 다음에 읽어줄게요. 이것도 읽어주고, 이것도 읽어주고, 이것도 읽어주고, 이것도 읽어줘. 네, 알았어요. 오늘 이거 있는 차에... 이거 마지막으로 읽고 이제 자는 시간이에요. 마지막에 이거 자고, 밤심 먹고 목욕하는 거야, 아침 먹은 다음에. 아, 알았어. 아침 먹은 다음에 목욕하는 거야. 점심 먹고, 알았지? 아침 먹고 다음에. 일단 내일 이거 지금 최근 치는 시간, 조용히 하는 시간이에요. 조용히 하는 시간, 조용히 안 하면 엄마 책 안 읽어줄 거야. 하나, 둘, 셋. 자, 이제 이거 보세요. 친구 봐봐. 우와, 이 친구랑 이 친구랑 지금 게임을 하고 있어. 아침 먹고 다음에. 조용히 해, 엄마. 아침 먹고 다음에 목욕하는 거야. 알았어요. 자, 이 친구하고 이 친구하고 지금 게임을 하고 있어, 그치? 와, 내가 이겼다, 내가 이겼다, 그치? 그런데 이렇게, 내가 이겼다, 내가 이겼다, 하니까 이 친구가 기분이 안 좋아요. 기분이 지금 안 좋아요, 그치? 나는 지는 게 싫어. I hate to lose. 나는 지는 게 너무너무 싫어. 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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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쾅 하고. 이 친구, 이 친구 어때 보여요? 기분이 어때 보여요? 화났어. 화나 보여요. 화났어요. 이 친구 기분이 화났어요. 나는 이제 이 친구랑 게임 안 할 거야. 그랬어. 난 이제 게임 안 할 거야. 왜 화났어? 왜 화났지? 왜 화났을까? 어, 나는 지는 거 너무너무 싫어. 그랬어. I don't like to lose. 나는 지는 건 지는 거 싫어가지고, 그 친구랑 다시 게임 안 할 거야. 그랬어. 자, 이거 보세요. 어, 이거 봐. 어, 이 친구가 그래가지고 다른 친구랑 지금 게임을 하는데, 나는 이제 이기고 싶어. 나는 항상, always 이기고 싶어가지고, 어, 내 차례가 아니에요. It's not my turn. 이 친구 차례가 아니에요. 어, 이 친구 차례가 아닌데, 이 친구가 지금 먼저 게임을 하는 거야. 어, 이렇게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자, 그리고, 어, 여기 이 친구가 신발끈을 메고 있을 때, 지금 게임을 보고 있어요, 안 보고 있어요? 안 보고 있어요. 이럴 때, 내가 내가 이기고 싶어 하고, 나 한, 어, 이거 봐봐. 이거를 갖다가 움직였어요.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친구 몰래, 어, 스니키. 몰래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 봐. 너는 똑똑하지 않아요. 너는 똑똑하지 않아가지고, 나를 이길 수 없어. 얘가 이겼어, 안 이겼어? 어, 이 친구는, 이 친구가 지금 봐봐. 이 친구가 뭐라고 말하냐면, 뭐라고 말하냐면, 너는 안 똑똑해서, 안 똑똑해서, 날 이길 수 없어. 그랬어. 그렇게, 그렇게 말하면 돼요, 안 돼? 안 돼. 너는 안 똑똑해, 그래서 나를 이길 수 없어. 그렇게 말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렇게 하는 건 나쁜 말이에요. 그 친구한테 그렇게 말하면 안 돼, 그치? 응, 그냥 엄마한테 카드 보내고, 이렇게 엄마 행복해, 안, 꼭 벗겨줘, 그림 그리고, 엄마한테 카드 주면 어떻게 돼? 어, 그거는 괜찮아요. 어, 이거 봐. 그거는 좋은 말이야. 맞아요. 이거 보세요. 내가, 내가 이겼어. 내가, 내가 이겼으니까, 내가 더 똑똑하고, 내가 너보다 더 멋진 사람이야. 그래도 돼, 안 돼. 안 돼. 어, 게임에서 이겼다고, 이렇게 브레깅, 이렇게 자랑하면 안 돼요. 그렇게 하면 친구가 기분이 안 좋아요, 그치? 안 좋으면 슬퍼. 안 좋으면 너무너무 슬프지, 그치? 어, 그리고 다른 친구들한테, 어, 이 친구는 정말 정말 이기기가 쉬워. 어, 이 친구는 매, 항상 매일매일 지거든? 그렇게 말했어. 이 친구 기분 어떨까? 너무너무 슬퍼. 나는 맨날 저, 너무너무 슬프겠지. 그렇게 말하면 돼, 안 돼? 안 돼. 안 돼요. 자, 그래서, 어, 너 나랑 같이 오늘도 게임할래? 그랬더니, 싫어, 싫어. 너랑 게임하는 거는 정말 정말 싫어. 너는, 어, 너는, 어, 너는, 어, 너는 게임, 어, 너는 게임할 때 나한테 나쁘게 하잖아. you're bad to me when you're doing game, right? 그래서, 넌 게임할 때 나한테 나쁘게 해서 나랑, 너랑 같이 게임하기 싫어. 그랬어. 자,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친구하고 게임할 때, 친구하고 게임할 때, 와, 너가 이겼어. 축하해. congratulations. 너가 이겼어. 어, 축하해. 이긴 거 축하해. 이렇게 말도 해주고요. 그 다음에, 너 게임 정말 정말 잘했다. 그러니까, 너가 이기는 거야. 그래서, 너가 이기는 거야. 이렇게 말도 해주고요. 엄마, 이거, 이거 끝내고, 알았지? 엄마, 대기전 왜 안 읽어줘? 엄마, 그건 나중에 읽어줄게요. 이거 봐봐. 이거 봐봐. 우와, 너가 이겼네? 어, 나 이겼어. 어, 그런데 너도 아주 잘했어. 우리 같이 게임하니까 정말 재미있다. 그렇게 말했어. 그치? 그리고, 어, 너 정말 잘했다. 어, 계속 열심히 하면은, 계속 열심히 하면, 다음번에는 너가 이길 거야. 이렇게 친구를 응원해주고, 기분을 좋게 해주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야. 알았지? 그러면은, 다음에도 너랑 같이 게임하고 싶어. 너는 게임할 때, 어, 항상 룰을 잘 지키고, 나랑, 어, 나한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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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쁜 사람은 어디 있어? 나쁜 사람은, 나쁜 사람은, 나쁜 친구는 여기 있었어. 나쁜 친구 여기 있었어. 그치? 이렇게 하면 다 안 돼. 안 돼. 안 돼요. 이 친구처럼 항상 기분 좋은, 좋은 말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왜? 어디 갔어? 나쁜 친구 어디 갔냐고요? 어. 나쁜 친구는 집에 갔어요. 아무도 안 놀아줘. 노바디 likes to play with him. 왜냐하면, 그 친구는 말을 나쁘게 하잖아. 그치? 좋은 말을 해줘, 나쁜 말을 해줘. 나쁜 말. 나쁜 말을 해줘, 그치? 어, 너는 게임 못 하잖아. 내가 항상 이기잖아. 너는 게임 못 하니깐 항상 질 거야. you're going to lose all the time. 그렇게 말하니까 기분이 안 좋아지, 다른 친구가. 어? 그럼 어떻게 해줘야 돼? 그럼 어떻게? what should you do? 어, 너도 다음에 열심히 하면은 다 할 수 있을 거야. 나랑 같이 게임 해줘서 고마워. 그렇게 말해줘야 돼. 알았어? 자, that's it for today. thank you for watching. 토마스 귀차 읽어줘. 토마스 귀차는 어제 읽어줬잖아. 그치? 빨리 읽어줘. 일단 여기 빠이. thank you so much. 토마스 귀차 읽어줘. 토마스 귀차. 토마스 귀차.